오늘 태연아 가수님의 신곡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태연아 가수님이 먼저 노래를 듣고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의 큰 환호와 성원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연아 가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아 가수님 큰 박수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연아입니다 인생의 속도가 몇 킬로드냐 세월아 너만 한 명 기쁠 땐 빨라지고 아플 땐 버려지느니 그게 바로 인생의 속도 세월은 세월을 대로 흘러가겠지 인생은 내가 가면 돼 고장 없이 건강하게 잘 살면 되잖아 인생의 속도를 알아서 무엇하나 어차피 내일은 또 오잖아 어차피 내일은 또 오잖아 인생의 속도가 몇 킬로드냐 세월아 너만 한 명 너는 아느냐 기쁠 땐 빨라지고 아플 땐 버려지느니 그게 바로 인생의 속도 세월은 세월을 대로 흘러가겠지 인생은 내가 가면 돼 인생은 내가 가면 돼 인생의 속도를 알아서 무엇하나 어차피 내일은 또 오잖아 어차피 내일은 또 오잖아 어차피 내일은 또 오잖아 닭